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네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힘들어집니다.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 출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가 더 빨리 닳고 심지어 꺼져 버리기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래서 만성피로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피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월요병도 사실은 이 만성피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만성피로는 기질적 원인 없이 피로가 지속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지속성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중에 2에서 5% 정도가 만성피로증후군에 속한다고 하네요.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만성피로증후군 상태가 계속되면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능력까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학습부진, 업무능력저하, 의욕부진, 식욕저하, 끊임없는 짜증, 우울감, 분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만성피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만성피로에서 탈출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되는 만성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성피로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만성피로의 원인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우리 몸에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양질의 에너지를 잘 보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흔히 피로와 관련지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간과 피로의 상관관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 질환이 있거나 간의 능력이 저하되면 피로감이 심해지죠. 하지만 이것은 피로를 느끼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일 뿐 간 기능을 높인다고 해서 모든 피로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만성피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신체 기관은 바로 소화기와 호흡기입니다. 소화기는 음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호흡기는 산소를 공급해서 흡수한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와 호흡기를 통한 에너지 생성이 원활해져야 비로소 만성피로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바로 만성피로 제거의 근본치료법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만성피로 제거법 알아보겠습니다. 만성피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피로 줄이기. 두 번째, 소화기관 강화하기. 세 번째, 호흡기관 강화하기.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근본적인 피로 줄이기는 사실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피로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옵니다. 과로가 에너지 소모의 주범이죠. 흔히 월요병이라고 부르는 월요피로 증후군도 이런 이유로 생기는 것이고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주말에 다 풀지 못한 채로 다시 업무를 시작하니까 월요일마다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가 쌓이는 것을 빚에 비유하는데요. 이렇게 피로가 끊임없이 쌓이면 피로의 빚이 쌓이고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으로 피로의 빚을 끊임없이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돈은 내 몸 갈아서 버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화기관 강화하기는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양식이나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나쁜 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나쁜 음식이 지속적으로 소화기관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산해진미를 먹는다고 해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길에서 소화기관 강화하기는 나쁜 음식 피하기로 대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염을 악화시키는 술, 커피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술은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씻어내버리죠. 길에서 위벽이 위산과 독소에 직접 노출되도록 합니다. 길에서 술 마시고 나면 속이 쓰린 것이고요. 대장의 벽을 보호하는 점액도 씻어내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가 증가할 수 있죠. 커피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작용은 돕습니다. 하지만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를 감소시키죠. 길에서 위염이나 괴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과식도 좋지 않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탄수화물 섭취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음식이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와 장에 기계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은 거죠. 맥뽑잔 자극성 음식, 인스턴트 음식, 위와 장을 끊임없이 손상시킬 수 있는 술과 커피 그리고 과식 반드시 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호흡기 강화하기는 산소 공급을 통한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ATP가 우리 몸의 모든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약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몸에 좋은 것을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양제 중에 코큐텐이라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큐텐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코큐텐은 돼지, 소, 닭고기와 같은 육류와 고등어, 청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 오렌지, 딸기 같은 신선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세포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 꼭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요. 기종 중요한 것이 비타민 B군이죠. 그래서 기운 없을 때 비타민 B군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유기산 효소도 에너지 생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몬, 매실, 식초 등 유기산과 함께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맥주 효모를 함께 복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폐화기관지, 호흡기관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없이 폐를 튼튼하게 할 수는 없죠. 폐가 튼튼한지 약한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면 폐기가 강한 것이고요. 목소리가 작고 기어들어가면 폐기가 약한 것입니다. 한번 주위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누가 누가 더 폐가 강한지 말입니다. 폐기능도 마찬가지로 나쁜 음식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흡연이 가장 나쁘죠?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산소 공급을 직접 차단하기 때문이고요. 담배 피면서 만성피로 치료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피로를 관리할 때 꼭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에 교란을 유발합니다. 교감신경에 과흥분을 일으켜서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죠. 사람이 화가 나서 성질 나 있으면 분노하잖아요. 이때 신경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달리기하는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피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성피로에서 탈출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만성피로에 가장 좋은 한약 처방은 공진단이란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양질의 영양분 흡수를 위해서 소화기관 잘 관리하시고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호흡기관 잘 관리하시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해주시면 만성피로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으로 피로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꼭 기저질환 치료부터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반드시 줄치 선생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